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7일 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향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15% 다락 코스닥 시장 플러스 0.48% 상승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가지 못하고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761억 매도했구요. 기관은 플러스 527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95억 매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은 마이너스 129개약 매도한 상황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시자면요. 프로그램 매매 오늘 마이너스 1960억 정도 매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시자면 지속적으로 장초방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오늘 코스피 시장 발목을 좀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20일을 돌파했으나 60일의 저항권에서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장초반에 상승으로 가다가 급격하게 밀리고 소폭 반등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30분 봉으로도 한번 보자면요. 단기 횡복권입니다. 저항권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 넣지 못하고 소폭 상승 했다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보다는 낮다고 그랬는데 900을 오늘 찍었죠. 900까지도 충분히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대량 거래에 동반하면서 900선 다시 탈환하는 모습. 지속적으로 조금 눌림목 줄 수는 있겠으나 상승 기조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오늘 당일 주의 한번 보시자면요. 코스피 시장 외국계 지속적으로 매도 추세였고. 기간은 살짝 그냥 잡아준 정도. 코스닥은 외국계 매도 한 3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계속 쭉 들어 올려서 플러스 한 95억 정도로 마무리한 하루. 그리고 선물은 수량 보시자면 초반에 한 3천개약 이상 매수해 주다가 급격히 밀어버리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 시장 잠깐 체크 해보자면 미국 시장 전일 플러스 0.87% 상승으로 끝났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지 못하고 코스피는 반등 시도 나오다가 밀려버렸죠. 자 나스닥도 플러스 0.70% 상승. 독일은 마이너스 0.41% 하락.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동이 다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항권력에서 강하게 밀리고 있진 않습니다만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것을 돌파하려면 우리나라는 기간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적어도 한 3-4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되고 기간도 한 2-3천억대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자 여기 고점대 정고점대인 2475라인 정도까지 강한 반등세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조금 눌림목 주고 다시 재상승 이렇게 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닥터케이가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여러가지 사항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배팅을 하겠습니다. 자 틀리면 제가 틀렸다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요. 다만 여러가지 지금 상황상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유럽과의 전쟁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너트크래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IMF때 1997년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모습이 꼭 호두까기 기계 속에 있는 호두의 모습처럼 보인다 해서 너트, 호두, 견과류, 크래커, 호두까는 기계 속에 꼽혀있는 호두의 모습이다 해서 너트크래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북미 대화 그러니까 비핵화에 관련되어 있는 우세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가지 전략, 전술 그리고 한미 FTA에서도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좀 자유롭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별 정보 한번 체크해보죠. 개별 정목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정목 중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IT전기전자 조금 약세고 LG전자는 강부압 정도였고요. 자동차 조금 강세였고 오늘 현대차 한 3%대 상승 자 조선주가 계속 안좋습니다. 조선주가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요. 조선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수세 유지중이고 건설주 오늘 조금 약세였고요. 보수가 좀 강세였네요. 그리고 화학주 강부압 정도 그리고 은행주 오늘 좀 약세였고 여전히 LG생활 건강을 필두로 한 내수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이마트나 호텔실라는 조금 약세를 보였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코스피 시총 상위 정목들을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고점 돌파 시도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260만원대 첫번째 성계열은 여기 저항 253만원대를 넘어야 되겠습니다만 260만원대 강하게 돌파하고 살짝 늘려주고 전고점대 시도가 나와줘야 우리나라가 아마 새로운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 추세 내지는 지지부진해서는 우리나라 신고가 하기 좀 힘들 거거든요. 자 지금 외국계 매수세 연이어서 지금 4일째 잡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오늘 약간 매도가 잡힌 것 같은데 아 여기 보시면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죠. 220만원대 정도에서는 접근해 볼만했다 말씀드렸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저점 높여가면서 쓰리 바닥입니다.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자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 수렴 과정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짧게 보시면 수렴의 상단 돌파해내고 자 여기서 지지했으니 자 여기 다시 밀려도 240만원대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것보다 더 좋으려면 여기 2평선 뭉쳐있는 부위에서 약한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세 놓으면 260만원 돌파 시도 아마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목표치 8만5천원대 달성하고 난 이후에 분복매매 가능하다고 했고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조짐 보이면 청산하고 다시 여기 8만3천원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만약 깨졌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죠? 자 둘다 차익실현하고 나왔어야 되겠죠? 그러나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만 지지한다면 8만2천원을 지지한다면 다시 이제 1,2,3,3,1 상승하고 3,1 조정 받았으니 밑으로 강하게 팡 하고 치고 내려오기 보다는 반등 시도 넣으면 다시 8만5천원, 8만6천원 인근 충분히 갈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기관의 매수세 계속 잡히고 있고 자 오늘은 대규모 외국계 매도가 좀 잡혔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쉽게 말씀드리면 영원히 가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저는 단기적인 2,3일 코스로 가는 스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는 차익실현하고 눌리목 줄 때 매수 들어가고 다시 올라가면 차익실현하고 만약에 그 매수했을 때 그 부위가 위협을 받으면 다시 손절하거나 차익실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유동성 있게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물론 참고로 하시겠다는 분의 하나에 씁니다. 참고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LG전자 6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 최근 보시면 기관의 매도세가 많았고 등다락 외국인도 매도세가 좀 있었네요. 오늘도 외국계에 약간 매도 잡히고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 짧으니까 또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자꾸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을 높여가야 되는데 고점이 이렇게 자꾸 낮아지면 주가가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필살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수렴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포스코 설명할 때 그런데 포스코는 이렇게 밑에 좀 주가가 있어서 설명이 안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렴 스타일은 상승 시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밑으로 깨져버리면 밑으로 또 하락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120일에 지지선이 있고 9만 5천원에서 10만원 사이를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된 자리입니다. 이것이 깨져버리면 밑으로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들어와 계신데 채팅 한번 남겨주십시오. 카카오 지지부지나모스 그대로 유지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부지납니다. 접근하기 곤란한 자리입니다. 자 변곡점입니다. 여기서 변곡점이긴 한데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었으면 강하게 상승했던 주식이면 계속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상승에 대한 힘이 밑으로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빠져서 이제 지금 횡분해지는 밑으로 여차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으나 여차하면 또 25만원대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자 현대차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 16만5천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현대모비스 강한 상승 이후에 아 제법 낙폭 있었고 그러나 이것이 한 382 지점 정도까지 돼 보이는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50%까지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폭의 피보나치의 조정대를 적용해 보면 50% 지점에서 멈추고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나마 아 괜찮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 아 이해가 잘 안되신다면 주식기초강의에 가시면 아 피보나치 뭐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설명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거의 제가 다 설명을 해놓고 설명해놓은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되시면 주식기초강의 폴드를 찾으시고 그 안에서 목차를 찾아서 하나하나 짚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지점에서 60일에 지지도 받고 반등 시도 나왔으니 아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했으나 강하게 돌파하고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입행선 다 돌려내고 그 이후로 돌려 세워야만 됩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잡히고 있고 기관도 좀 잡혀있네요. 자 그리고 기아차는 별로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아 저점 12만원대 아 깰 듯 말 듯 하고 있는데요. 재빠른 반등 시도 나오지 않고 깨져버린다면 또 주간 더욱더 지지부진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너무 안좋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등 아직까지 구조조정 내지는 기업이 좀 더 바람직한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 그런 시장의 판단인지 강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쳐져버리니 지금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현대미어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툭 깨져버리고 지금 저점도 이탈한 상태 9만원도 깨진 상태 자 주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뉴스 하나 볼까요? 아 참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건지 자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해놓고 뉴스는 좋은 뉴스를 막 내보내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들 팔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강한 상승세 나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지 별로 안좋습니다. 자 삼성중국은 안좋구요. 현대건설 아 여기서 밀리지 않고 강한 상승세 나와야 되는데 다시 4% 가까이 급락세 자 별로 안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GS건설은 아직까지도 갭상승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있거든요. 자 GS건설이 건설주에서는 가장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설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좀 별로네요. 지금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자 포스코 지속하러 가다가 반등시도 나왔는데 34만원대가면 또 밀리강성 높아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별로 접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제철 아 포스코는 여러가지 지금 구설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은외교에서 무리한 투자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제철 별로구요. SK이노베이션도 아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졌으니 이제 여기를 저항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20만 3천원대 저항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별로 접근할 필요 없어 없어 보입니다. 자 SOL도 박스권 단기 박스권인데 지지부진하구요. 자 LG화학도 여기를 안깨야 되는데 36만원대 안깨야 되는데 만약에 깨버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가능해 보인다. 36만원과 40만원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케미칼도 별로 안좋구요. 자 KB금융 6만원대 돌파시도 나왔으나 급격하게 밀려버렸습니다. 역시 6만원대 강하게 저항받을까라는 이야기 주요하고 있구요. 자 신한지주 별로 안좋구요. 기업은행도 자 여기 16,000원대 가서 밀려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근할만한 자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삼성정권 접근할 필요 없어 보이구요. 자 키움정권도 고점되니까 접근할만한 상황은 아니구요. 자 한국금융지주는 아 여기 여기 박스권인데 자 여기가 76,000원과 8만 8만6천정도의 박스권인데 상상시도 넘어다 좀 밀리긴 했으나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관심있어 보인다. 하루이틀 더 가볍게 눌리고 양복 넣으면 한번 같이 매수 참여해 볼 수 있고 8만2천5백원 이니까 8만2천5백원에서 8만3천원 사이에서 매수해서 8만7천원 그럼 한 4천원 정도죠. 한 4천원 정도죠. 한 4천원 정도 같으면 대략 4,5% 목표를 가지고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차익실현 더 강하게 가면 9만원 때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 가볍게 하루 정도 더 밀리고 양복 설 때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중 접근 금지입니다. LG생활건강 역시 강한 놈이 강하거든요. 신고가 또 돌파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퍼시픽도 주가 뭐 괜찮긴 하나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구요. 신세계 지속적으로 쭉 잘 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 27만원 정도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양복 선다면 가볍게 단타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27만원에서 28만 6천원 이니까 16,000원 같으면 한 5%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정도 단타는 나올 수 있어 보이는 자리다. 외국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실라 고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추세 좋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간에 외국인의 관심 가지고 있는 모습 자 오뚜기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네요. 자 이제 정고점 라인인 물론 80만원대 강하게 돌파해야 되겠습니다만 80만 82만원대 까지도 상승 여력 있어 보인다. 최근에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잡혀있네요. 자 오리온 눌림목 구간이고요. 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가능성 이야기나고 있는데 그 역량인지 최근에 박스컨 하단에서 상단으로 급등한 그런 모습이죠. 한미약품 자 크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한 상승세 유예 눌림목 50만원대 정도까지 밀리면 한번 접근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것도 워낙 지속 상승형이라서 상승폭이 좀 있거든요. 조금 접근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자 정근당도 하락추세 돌려내고 이제 다시 상승추세 전환하려는 모습인데 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힘이 없는 모습 자 네이버는 계속 안 좋고 NC소프트도 별로 농심은 여전히 중장기 가능하구요. 현대차 중장기 가능하고 삼성화재 저점 부위니까 매수 가능하구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자 삼성생명도 중장기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코스피 시총상위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닥에는 상한가 시총상위종목 상한가간 종목도 있고 급등한 종목들도 있네요. 코스닥은 제가 워낙 급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코스닥 코스닥 종목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관외국인 쌍크림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야만 자 전고점대인 2500라인 강하게 돌파시도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추세 좋게 스무스하게 지금 고점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잡혀줘야 되고 선물 외국계에서 환매수 돌아놓은 모습 좀 지켜보시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2500을 돌파하고 눌림목 살짝 죽고 다시 가야만 우리나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변동성도 좀 있고 주도주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혼조세입니다. 주가가 혼조세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군으로 보이는 주식 들이 많이 없고 지금 혼조세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강하게 배팅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주가추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avannah från 여보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